2020년 5월 첫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-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갓세븐과 에이핑크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했어요. 디스토로몬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에서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갓세븐 낙박이점만 축하드립니다. 수강 부탁드릴게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유경 씨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. 네 일단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. 그리고 아가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멤버들 그리고 우리 아가세분들 이번에 많이 못 만났는데 아예 못 만났는데 다음에는 얼른 봐서 많은 추억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 갓세븐 1위 축하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비디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네 갓세븐 1위 축하드립니다. 우은 law 네 let's get it. 감사합니다. let's go kbs! kbs! 그래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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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